오늘은 민숙이 13장입니다 그 유명한 정탕꾼의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서 머무르다가 이제는 신해산을 떠났습니다 민숙이가 시작되는 거죠 민숙이는 신해산에서 출발하는 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 다베라 하세로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야까지 왔습니다 바란광냐 북쪽에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이제 가난한 땅을 인접해 있는 이곳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난한 땅을 정탐하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이제 올라가서 차지하라 너희들이 들어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을 먼저 그 땅에 보내가지고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업으로 들어가야 할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라고 허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숙이 13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정탕꾼을 명아서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죠 그래도 하나님 결정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사연으로 이제 12명의 정탕꾼이 가난한 땅에 들어갔습니다 40일 동안 이 가난한 땅을 보고 와서 하는 그 보고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숙이 13장 26절로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을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난인은 해변과 요단 강가에 거주하드라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12명의 정탕꾼 중에서 요사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탕꾼이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이 땅은 매우 좋은 땅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과실도 풍부하고 성업은 견고하고 거주민은 강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것이 가난한 땅이 원래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인 갈렙이 이런 곳을 같은 곳을 같은 눈으로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땅에 대해서 이 갈렙은 어떻게 하자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가 하면 이 30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이라 하나 갈렙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좋은 땅 우리 지금 당장 올라가자 사실 그곳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사실은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믿었습니다 출애국기 6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모세에게 또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요하라 하셨다 하라 모세에게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갈렙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성경의 말씀 다 믿죠? 아멘이시죠? 반드시 그르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얘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주마 하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한 건 반드시 믿어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줄 거야 하고 100% 믿습니까? 어떠세요? 엄마 아빠 하는 말은 그냥 들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말은 100의 100을 100% 믿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그대로 지키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믿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갈렉과 요사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똑같이 다녀왔죠? 똑같이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이길 수 있다 곧바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까 읽었죠?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이미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레피림 후손은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갈렙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31절에 한번 봅시다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대요 우리는 승리하지 못한대요 왜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강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대결을 해봤습니까? 같이 전쟁을 해봤습니까? 해보지도 않은 상황인데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2절을 보시면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악평하는 거예요 이 악평이라는 단어는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왜곡시켜서 꾸며내는 말을 하는 것을 악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명의 사람들은 갈렙의 여수와 이 10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 이길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의도적으로 자기네들의 의견을 사람들이 따르도록 이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시면 이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너무나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얘기해놓고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뜻은 이 가난한 땅이 지리적인 위치가 오른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어요 거대한 대륙의 아주 중심지에 교통의 여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곳은 굉장히 살기가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냐면 우리가 그것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것을 뺏으려고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침략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그 땅을 차지하고 있어도 주변 국가의 침략 때문에 늘 전쟁을 일삼아야 되는 너무나 괴롭힘을 당하는 땅이다 그래서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참 이거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기 좋은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야 그기 가면 괴롭힘을 당해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3절에 보시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노아시대에 굉장히 명성을 떨치던 거인족속을 얘기해요 그래서 안학자손이 그처럼 거인이다 크고 장대하다 굉장히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누구와 같다고요? 메뚜기와 같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이미지로 아주 그냥 주눅이 들도록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요소아 그리고 10명의 정탄꾼 그이 가난이라는 땅을 똑같이 보고 왔는데 이렇게 전하는 말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고 10명의 정탄꾼은 세상의 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가난한 땅에는 이미 농사 짓고 사는 국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또한 외적의 침략에 대비한 군사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있을 것이고 좀 안정적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에서 나와가지고 천막치고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우리는 그들을 쳐서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10명의 정탄꾼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 눈을 안경이란 단어로 비유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해하기가 쉽기 위해서 물론 여기는 안경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저는 갈렙은 믿음의 안경을 썼어요 그러면 이 10명의 정탄꾼은 세상의 안경을 썼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고 쓴 안경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네요 제가 이제 개를 올 때 운전을 하고 좀 눈이 안 좋으니까 까만 안경을 햇빛을 차단하기 위해서 가끔 까만 안경을 쓰고 운전을 하고 와서 주차장에 차를 대고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고 쓰고 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잘 안 보여요 모든 게 검해가지고 아니 우리 개가 왜 이렇게 어둡지? 하고 막 돌아봤더니 제가 까만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 안경을 벗으니까 환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파란 안경을 쓰고 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파랗게 빨간 안경을 쓰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세상의 안경을 쓰고 있습니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지난번에 건축 우리가 가리봉동에서 있을 때 정말 이 건축을 놓고 많이 기도할 때 아직 성전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때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이렇게 믿었다가 어떤 때는 요즘 이래 물가가 올라가고 땅가 비싸고 어디 가서 우리 성전을 얻을까? 막 걱정의 안경으로 바꿔 쓴 적이 있어요 썼다 벗었다 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안경을 썼다 벗었다 하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10명의 정탄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할까요?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밤새도록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어요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탄군이 저 사람들을 못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칼에 쓰러진다 칼에 맞아 죽는다 우리의 처자식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가난한 땅에만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히 죽음이란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전쟁을 했습니까? 뭐라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을 한번 붙어보기라도 했습니까? 아무 일도 아니라 그냥 살펴보고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를 여기까지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대요 모세와 아론 차라리 애굽에서 저 죽게 내버려 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가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모든 장자, 그 바루의 장자까지 다 죽였잖아요 그럼 이 바루가 자기 아들을 죽인 원흉이 떼거지로 200만 무리가 애굽으로 돌아오면 귀빈 대습을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왔는데 대발로 걸어오면 그 사람들 어떻게 대습하겠습니까? 이렇게 한 치의 일도 정말 지혜롭게 생각할지 모르는 이 안경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안경을 썼더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세상을 밝혀야 알 수 있는데 그걸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불신하며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버리자예요 우리가 모세란 지도자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고생을 하는데 우리 모세 버리자 딴 지휘관을 세우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다른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금까지는 지난번에는 모세가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한테 원체 원망하고 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내가 저 사람들 낳았어요 내가 저 사람들 내 자식이에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이제 정말 나를 이제 좀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던 모세였는데요 달라졌어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4절 5절 우리가 1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해중 앞에서 엎드린 지라 이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렸어요 꿇어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모세는 이제 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까지 인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명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화살을 쏘아도 어떤 비난의 화살을 쏘아도 어떤 원망의 화살을 쏘아도 내가 그거 맡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백성들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마이크의 사명은 소리를 증폭해서 잘 전달하는 거예요 물질까지도 생명이 없는 물질까지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얘가 이 자리에 못 있겠죠? 버려야 돼요 생명이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역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냥 세상에서 편하게만 살다가 그냥 또 이렇게 열심히 교회도 나오기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기도 합니다 이때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안경을 쓰지 않고는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보이지 않고요 내가 처한 환경이 보여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썩어빤실 현실이 보인다고요 돌아가면 원망하고 돌아가면 불평하고 하나님 보면 또 회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감당해야 할 해야 할 일이 뭔지 사명이 뭔지 깨닫는 믿음의 안경을 단단히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버려야 할 안경이 뭔지 분별하시고 진단하셔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시고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안경을 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는지 믿음의 안경을 썼다가 가끔씩 또 바꿔 쓰는 안경이 있잖아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의 안경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중국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오래간만에 맞이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자 해서 중국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식당에 저를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의 열중이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여태까지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한 분을 같이 초대를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하고 저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우리 장롱님도 같이 갔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휴 어쩜 이런 데를 왔어? 식사에 체가 나오니까 야, 이거는 별로 좀 맛이 안 좋은 거다 좀 더 고급으로 하지 그랬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식사를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의 얼굴이 빨개져요 제일 좋은 데서 저 모시고 왔는데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식사를 하면서 야, 이거 짜다 왜 이렇게 했어? 그런데 그분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식사를 끝나고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차가 없으니까 조금 걸었어요 그랬더니 다리 아파 죽겠다고 우리 집사님들은 야,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하고 또 여기 걸으니까 얼마나 좋아 운동도 되고 너무 좋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죠?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분은 아휴 다리 아프다 그러고 하루 종일 이제 가시는데 하루 종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미안해하는데 저는 괜찮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게 사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보고 배우면서 이제 또 변화가 되겠죠 그런데 똑같은 채를 가지고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왜 어떤 분은 맛있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맛이 없을까요? 어떤 안경을 썼어요? 안경이 다른 거죠 같은 사건이고 같은 현실이고 같은 모습인데 보는 사람에 따라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분이 쓴 안경이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미움의 안경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옆에 가면 옆에 보이는 사람 다 미워해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얘기하면 다 누구 험담만 하는 사람 있죠? 좋게 말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그런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분노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요 사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라 너 그냥 혼내줄 거야 그 화를 표출할 대상을 찾고 만난 사람마다다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이런 분 안 계시는지요? 같이 있으면 어때요? 늘 힘들어요 그쵸? 열등감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항상 기가 죽어요 난 왜 이렇게 못하지? 좌절하고 절망하고 속상해하는 그렇지 않은데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안경이 다른 거죠 걱정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잊지도 않는 일 미리 가부려서 걱정을 해요 우리 자녀들 잘 사는데 쟤네들 나중에 집이 없어서 어쩌지 내 노후는 어쩌지 하여튼 뭐 걱정을 당겨서 하고 있죠? 그쵸? 안경이 달라요 쓰고 있는 안경이 달라요 자 이제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이 뭔지 살펴보시고 믿음의 안경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험했잖아요 걱정의 안경을 쓰고 미움의 안경을 쓰고 써봤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의 안경을 쓰고 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좋은데 이 땅에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얼마나 좋아요 무엇이든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걱정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간 우리들은 걱정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 말씀 못 믿어서 걱정을 지지리도 하고 그냥 당겨서 하고 가불해서 하고 온갖 걱정을 그냥 다 싸매고 있으면서 그 인생이 얼마나 지옥 같다는 걸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쓰고 있는 안경 벗겨내고 어떤 안경으로 바꿔주는 거죠? 믿음의 안경으로 바꿔주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요 힘들어요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은 옆에 가면요 그 미움 내가 받아야 돼요 분노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 옆에 가면요 그 분노 내가 감당해야 돼요 그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면 어때요? 하루 종일 불평 소리 들으면요 좋은 소리도 두 번 들으면 싫은데 하루 종일 들으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상대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렸잖아요 그렇게 원망하고 모세 치워라 바꾸라 그런 소리까지 들으면서도 그 백성들 앞에서 엎드려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위 사람들을 감당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사회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요 그 미움의 안경을 쓴 사람은 밉다 하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하는데 밉다 하잖아요 나한테 분노를 쏟아붓잖아요 그 사람에게 안 가면 그 분노는 내가 겪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가가세요 분노를 겪으십시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감당하시고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인 거죠 모세처럼 모세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그 숱한 세상의 안경을 쓰는 사람 속에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안경을 바꿔주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요 사람 옆에 가니까 교회와도 상처받아 당번이라고 해서 오랜만에 와서 내가 정말 좋은 말로 기도하면서 채를 따듬고 있는데 같이 믿음 좋은 집사님 옆에 와서 나한테 한마디 콕 쓰면서 그냥 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집사들도 이러는데 교회도 올 게 못 되네 속상해서 시험 들어서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 목사님 전화하고 오면 저는요 예배만 드릴 거예요 사람 감당 안 할 거예요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으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상처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앞장서서 봉사하면 상처받습니다 그래도 그 상처를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건 신앙이 어린 신앙이죠 이제는 우리의 성숙한 신앙 되어서 내 믿음 내가 지키고 다른 사람까지 거뜬하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경을 쓴 또 한 사람 요수아의 말을 듣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누네 아들 요수아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선의 온 배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요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요하를 거역하지는 말며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요하는 그들과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해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요하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선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사는 뭐라 합니까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믿고 믿음의 안경으로 바라보는 자의 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광리와 같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로 치려가서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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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